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겁니다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거한다는 것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번역해 보니까 abide in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bide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붙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활동을 하시지만 2006년 몽골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용교 선교사님이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8층에 되는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용교 선교사님은 아들의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놓고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아이의 손에서 온기가 전달이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느새 8층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왠지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조금만 더 걸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혼자 짐을 지고 8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멀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 길은 너무 쉽고 편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몽골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몽골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동안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걸었으면 길고 지루했을지 모르는 그 길이었지만 고비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추억들이 있기에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한 비록 사막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 주님이 내 곁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주님과 매일 일상을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친밀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거한다는 말씀이 8절까지 7번 나옵니다 이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어를 보니까 계속해서 머무르다 뿌리 깊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원줄기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 전달합니다 또 가지는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만드는 영양분을 다시 원줄기에 공급하는 겁니다 가지와 원줄기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무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멀어지는 순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자 안뜰까지 들어가서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멀찍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떨어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굉장히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번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는 간격이 이게 넓혀지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이 타락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문다 그런 뜻도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쓰셨던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사하라 사막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소개가 됩니다 사하라 서쪽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가기까지 이 마을은 개방되지 않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막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빈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들의 대답은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결국에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빈이 직접 그 말이 사실인지 틀렸는지를 자기가 확인했다고 합니다 직접 북쪽을 향해 걸어갔고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레빈이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청년과 함께 이 사막을 벗어나는 그러한 여정에 참가합니다 이 레빈이 이 청년이 가자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10일 동안 반맛 없이 걸었는데 11일째 되니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레빈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북극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레빈은 지난번에 자신이 따라갔던 그 청년과 함께 낮에는 좀 쉬고 밤에는 북극성을 한번 따라가라 결국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그 마을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상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북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사의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그랬습니다 풀은 한시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잠시 피었다 지는 풀과도 같습니다 풀은 연약합니다 작은 문제 때문에 늘 흔들리고 불안한 삶 이게 바로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또한 여러분 꽃이 나옵니다 꽃은 인간의 건강, 지혜, 건강, 능력, 재력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대단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위대한 일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난한 땅에 귀근이 듭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결국 애굽에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과 요셉이 조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을 하니까 섭섭한 것도 없고 원수도 다 여러분 사라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건을 쫓아가고 상황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갑니다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려는 사람을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관한 귀한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신명기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언제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애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국 햄프턴에 포도나무 한 구루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잘 자랐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농부는 실망을 하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시간이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갔는데 줄기가 늘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겁니다 왜일까 봤더니 이 포도나무 줄기가 수백 메타나 떨어져 있는 템지강에 뿌리를 그 템지강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뿌리가 결국 그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안에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 되어온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 안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